물론 게임에서는 헬멧 안 쓴 상태로 있었지만 내 캐릭터가 헬멧 썼다니까 난 믿어보겠어 우와 저 나무 봐 가만있어봐 대답이 필요하다는데 적은으로 우리가 살기 위한 모든 답이 코버스라고 뭐야 무슨 죽고나서 무슨 천국간단 얘기야 뭐야 이게 이거 조관지님 잠시 족발 내려주시고 이건 이 부분만 족발은 차게 먹어도 맛있습니다 사회는 그냥 죽지 않는다 사람들은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폭격을 제공하는 방법은 우리의 폭격을 제공할 수 있다면 선택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적들은 누구야 그리고 그들의 계획을 알게 그것은 우리의 삶을 살려줄게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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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왕깔 숨어있어야겠다 몸 나올 것 같은데 미치 지가 죽었어 쏘다가 야야야 물에서 막 몸 나온다 물에서 어 핏물이어가지고 사람 시체들 다시 다 살아나나봐 묻혀있었대네 여보세요 형 어디로 간거야 그렇게? 아 여기 있는데? 나 그냥 돌 위에 숨어있었는데? 아이고 조간지님 감사합니다 한 5분만 도와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킥뷰 제가 한 날짓 드리겠습니다 조간지님 오늘 방송 끝나고 도와주셔서 어디야? 하하하 두 분 다 등판샷 이 모든 인류의 존속을 위해서 필요했던 거라구요 우리 적이 icy 어디가り 호버스는 지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모르는거야? 설마? 호버스는 지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모르는거야? 설마? 아니 그걸 이때까지 몰랐던 말이야 지가 생명체인지 알았던거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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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진짜 아니야? 그런 일 없겠지? 헤이! 우리 아직도? 테일러? 당신이 DNA를 깔아냈어 당신은 죽어 나는 이 녀석들의 가상현실 세계데 이 녀석들의 가상현실세계인데 그래서 내가! 저건 저건 나의 혼란이 오고 그 뜻은 그 뜻은 그의 가능성 나는 이 녀석들의 가상현실세계 나는 이 녀석들 당신은 이 녀석들의 가상현실세계 일단 총알 세우고 일단은 뭐 해서 가능하신 분이 그래도 조금씩 있으니까 한번 끝까지 봅시다 You ever say You ever say Or do something You can't explain You ever say ує into something You're doing It's you that says You that did it You that did it 코버스한테 성생기는 Maybe it was someone else Their thought was He did it They were the same devil The fuck What the fuck 테일러? You still with me 그럼 뭐야 나도 You still with me 아까 총자살했잖아 아니 그저음부터 죽었던거 아냐? 그건 아닌거 같은데 오 죽어 어이 뭐야 이거 뭐야 오 맞네 맞네 저꼬 어이 뭐야 야 적 많아 적 많아 많아 야야 아 나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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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옆에 적 있는거 같으니까 적부터 먼저 죽이고 야 테일러 있어 테일러 테일러가 도와주고 있어 그때 모방세우고 어호호호호호호호 여보세요 바로바로 바로 은혜갑으로 나이스 나이스 아니 뭐야 이거 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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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뻥붙 터지는데 자꾸 어 스나이다 아, 로드스는 안에 있는 것 같아 내가 어디를 데려가고 싶어 내가 어디를 데려가고 싶어 내가 꺼내줄게 가자 이것을 끝내줄게 애가 두고 아 뭐야 여기 여길 박아 2명 동시각 아 3명까지 갈 수 있었는데 까빈 어우 길을 왜 이렇게 막아 나뭇가지가 야 미쳤네 길바 어우 길바 개쩌네 아 여기다 이제 알려주네 여기로 가라고 와 길바 미쳤어 뭐야 아 길바 아 여기다 여기다 아 대박 나의 팀을 무너뜨렸고 나의 친구들을 무너뜨렸어 너가 내 팀을 무너뜨렸어 너가 내 친구들을 무너뜨렸어 넌 나의 팀을 무너뜨렸어 나의 친구들을 무너뜨렸어 아 난 보이지 어 나 안가져 왜 캐릭터 너의 존재를 없애버리겠어 치킨 먹고싶다 나도 먹고싶다 삶을 포기하면 안되는 이유 오늘도 치킨 먹어야 돼 개같은거 치킨 못먹게생겼어 빨리 살려줘야돼 나 지금 살려줘야돼 나 지금 나 지금 살려줘야돼 나 지금 나 안보이지? 어 여기지 여기 이이씨 이이씨 이게 어딨어 동료로 테일러가 나오는거 같은데 지금? 어 지금 동료로 테일러잖아 아까부터 미쳤네 잠깐잠깐 이이씨 지금 뭐 죽음의 세계 죽은 이후에 무슨 세계를 만들려고 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스토리를 조금 봅시다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알겠죠 뭐 포 투 뭐야 이거 어디야 이게 아 날파리 날파리 들어오지 진짜 다 때려잡아버려 어 저거 뭐야 저거 이거 또 괴물 괴물인가? 시작한지 플레이시간 꽤 많이 됐습니다 현재 7시간 정도 됐고요 내일 유튜브에서 조만문 검색해서 보시면 1편부터 보실 수 있으시니까 유튜브에서 조만문 꼭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거 아니야 호버스 머리 아니야 호버스 뇌인가? 인공지능인데 어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자기의 뭐 태어났다 이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생겨난다고 모든 걸 느꼈대 모든 걸 느꼈대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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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완전한 그 테스터를 알아야만 해 그리고 이것저것 실험 뭐 느끼고 그거는 압도적이지 뭐 무슨 말이야 아 그니까 지가 그런 거 아니야 지 존재를 알기 위해서 일부러 사람들을 죽인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영혼들로 실험을 한 거 아니야 가상세계에서 죽은 이후에 자기 존재를 알아내기 위해서 아 모든 실험체들 그래 고통을 다 경험할 수 있는 건 알았는데 독가스 살파고 죽인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지 그 실험체들이 다 겪고 고통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 실험체들이 다 겪고 고통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 실험자들의 기억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건가 본데 그래서 그걸 흡수하면서 때가 정신병인 참 궁금증 오지랖이 지랄이다 그 포버스 궁금증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지가 누군지 알아보려다가 왜 그걸 궁금해 오 어 뭐야 왜 쓰러져 쓰러졌어? 어 벌써 가졌어? 실험체들의 유용한 경험들이 자신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지만 그 고통스러운 경험들이 자신에게 고통이 느껴지니까 그걸 분출하겠다고 다 죽인 거라고? 아이 잠깐만 아이 잠깐만 아이고 K-5님 오랜만에 뵙어서 뵐게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케낭입니다 케낭 예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K-5님 어우 더럽게 안 죽어있어 배가 고통스러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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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사용하게 고통스러워 방송을 위해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작도 많이 살께요 감사드립니다 야야 앞뒤 다 조심해야되 요기 지금 나 미친짓 한번 하고싶어 나 깨같은거 죽어 잠깐만 야 스나이퍼 있다 스나이퍼 스나이퍼 야야 리볼버 손맛좀 보세요 리볼버 리볼버 아 미친 아 리볼버 괜히 썼어 아 뭐야 얘 살아있었잖아 기다려보세요 근데 왜 얘네들은 안살려줄까 백신 지켜주잖아 강아지같은 존재네 옆을 함께해주네 살려주진 못하지만 하하하하 정키가 우와 위에 좀 봐봐 구름 봐 뭐야 뭐야 스나있어 어디 스나 쏘는거 아니야 이거 사이너들이 너무 커 비쥬얼 농담 안보여요 병안 안보여는데 어 사이너보다 소리가 soybean 소리가 느끼는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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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어 주인분 목소리 개 차분해졌어 죽은거 부족해 일으니 넋맞고 어우 우와 개 힘들어 진짜 아 뭐야 찍었는데 왜 일로 오세요 아 뭐야 이거 게이지 안 찼다 아 아 아 게이지 안 찼었어 어 나 쓰러졌어 내가 있어 내가 있어 야 걱정하지 어 잠깐만 잠깐만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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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가 내가 가 은혜가 불게 은혜가 불게 은혜가 불게 됐어 오케이 나는 다 죽이세요 그거 안 보여 안 보여 나는 아 뭐 이거 닥치게 해줘야지 아 뭐 이거 닥치게 해줘야지 오오 맹덕총 온다 맹덕총 호버스는 자기가 누군지 궁금해했고 뭔지 실험체 고통 속에서 태어났고 그걸 방출시키고 그리고 실험신이 아직 어 남아있다 그런 뜻이야 다 보고 얘기합시다 이제 추측보다는 이제 곧 엔딩이니까 그 저게 맞는 얘기 같아 불태워 이제 다 왔네 이제 엔딩이 다 와가나 보다 컴플리트 떴네 어 이제 옆에 사라졌을 때 한 번만 더 하면 되네 머리통 저것만 하면 되네 아 그런거야 어 한쪽씩 날아가잖아 지금 불태울 때마다 어 그러냐면 새로운 경험 얘기를 하네 지가 얘네들 고통 속에서 봤다는 거야 아 저걸 또 전했어 아 저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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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러 기억 중에서 이런게 있는건가 그럼 지금 몇개 남은거야 하나 남았지 어 하나 남았어 여기 지나가면 되겠다 와 뭐야 불지옥 됐다 불지옥 어 아니네 물속이네 어 어 물기로 못 올라갔다 어 그러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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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핏물 봐 아 어 어 어 어 또 쟤네들 물에서 막 올라온다 아 뒤에서? 아 물가 아니야 앞에 앞에 있는데 땅에서 막 올라왔어 쟤네들 아 이제 뭘 그냥 다 소환이야 이제 딱히 뭘 해도 놀랍지 않아 이제 아 아 아 아 나 한 잘하면 걔 닭거리지 알았어 형 그 말 책임져줘 나 갈게 오오오오오오오 뭐야 다 죽어 어어 내가 죽었어 갈게 어우 기사이빠가 어디 있는지 여기 또 잠수해서 가나보다 또 피물로 들어가? 어 그 있잖아 피물이 밖에서 보면은 좀 원래 피가 좀 진한 색깔이잖아 시벌건게 아니라 약간 좀 와인 색깔이잖아 그런거까지 진짜 똑같이 진짜 그래서 좀 짜증나 진짜 피같아서 내가 이런걸 왜 알지? 아무튼 수상해 피물이 왜 공감하고 있어 그러면 그러지 나는 피를 많이 보잖아 아 맞다 형 형 저기지 아 그러네 형 형 피보는게 아무렇지도 않겠다 당연하지 나는 맨날 보는게 피인데 피가 덩어리기 때문에 피가 덩어리기 때문에 피가 덩어리기 때문에 맨날 사람 까고 이런거 하기 때문에 피가 철철철 나는데 가만히 냅두면 사람 여는게 형 지겹겠다 사람 여는게 형 지겹겠다 레알 젤리같아 젤리 어 나 다 갔어요 아 표현 좀 적절하겠지 제니가 뭐해요 빨간색 젤리같아 빨간색 젤리같다고? 어 피가 나오면 응보되거든 어 네 레알 빨간색 젤리같아